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전형계획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려대학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들께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고 아 나는 저전형으로 지원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든지 또는 현재 전형을 정하신 분들께서는 아 남은 기간 동안 나는 저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말 그대로 전형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모집요강에는 또 변경된 내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모집요강을 발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집요강을 꼭 좀 확인하셔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는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또 뽑고요. 정시에는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어 고려대학교는 논술로 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중심 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신과 비교과 관리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 일반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중심에 해당되는 학교 추천 1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학교 추천 2 일반 전형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후에 제가 이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어 어차피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유리할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후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에는 이제 수능 위주로 일반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전형별로 얼마나 뽑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를 이제 비교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학교 추천 학생부 중심 전형이죠. 학교 추천 1과 2는 모집 이동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일반 전형은 줄어들었고요. 특기자 전형도 줄어들었고 정시에는 5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해석을 해보면 고려대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사항이죠.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인원을 확대해달라는 지침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뒤에 제가 이제 계열별로 또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인문계열 학생들은 또 이 전형별로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자연계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전형별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을 보시면 일반 전형은 오히려 늘어났죠.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형은 11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인문계열 수험생들 중에서는 분들은 어? 일반 전형 11명이나 늘어났네. 어? 일반 전형 나도 지원하면 혹시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후에 이제 전형에 관해서 설명드린 내용을 일단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추천 1과 2는 그대로 동일하게 모집 인원 변화가 없고요. 특기자 전형은 42명 감소를 했고 정시는 31명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중심 수시에 저희 학교는 내신 따기도 어렵고 비효과 준비도 좀 수월치 않습니다. 라는 수험생들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연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는 인문계가 늘어난 만큼 반대로 전체적으로는 아까 일반 전형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인문계가 늘었지만 자연계는 반대로 3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자연계 수험생들은 약간 겁먹을 수 있어요. 어? 뭐야? 자연계는 왜 줄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려되는 학과 수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30명을 줄였다고 하지만 학과 수로 나누어서 보면 한두 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크게 조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게다가 2019와 2020학년도의 전체 수험생 수를 비교해보면 약 6만 8천여 명가량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점은 조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은 마찬가지 그대로고 특기 전형도 그대로고 정시는 인문계와 동일하게 늘어났다는 점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도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형을 좀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드린지를 먼저 좀 주안점을 두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를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형은 그냥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추천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고3 재학생 수의 4%에 해당되는 거죠. 각각 4%가 아니라 합쳐서 4%입니다. 그러니까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고3 학생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추천을 받으려면 내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거나 또는 내신 성적도 우수하고 비교과 활동도 꽤 우수한 이런 친구들이 추천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먼저 2019학년도에 학교 추천 원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 원전형의 특징은 1단계를 3배수로 뽑고 교과 100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서류백이 아니죠. 즉 내신 성적을 거의 정량평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0학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차이가 있죠. 2019에는 2단계를 면접 100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3배수만 들으면 2단계에서 면접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조금 불리해도 2단계에서 면접점수가 우수할 경우는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2020학년도에는 면접 100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성적이 50%가 반영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역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합격자 내신 등급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더욱더 내신 준비를 내신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신을 어떠한 식으로 반영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고려대는 이런 식으로 반영합니다. 학교추천원 같은 경우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즉, 입농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 이런 식으로 주요 과목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목 이외에 기타 제외국어라든지 한문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항목들이 모두 기재된 과목을 모조리 반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으시고 현재 고려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고2 수험생들이라든지 고3 수험생들은 주요 과목만 준비하시면 안 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나머지 과목들 이러한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는 나머지 과목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주의하시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신 반영비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1단계는 20% 나머지 1학년은 20%죠. 죄송합니다. 2, 3학년은 40%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1학년 성적은 조금 낮아도 1학년 성적은 조금 낮아도 2, 3학년 반영비를 높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학교 추천 2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 2 전형은 학교 추천 1과 다르게 1단계 5배수로 서류 100으로 선발합니다. 여기는 3배수인데 여기는 5배수네요. 다시 얘기하면 학교 추천 2는 5배수를 뽑지 않으면 정원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의 특징은 학교 추천 2는 1단계 서류 100으로 해서 정성평가를 한다는 점이고 학교 추천 1은 1단계 교과 100으로 해서 거의 정량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특징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을 반영합니다. 이 내용은 2020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학교 추천 2 전형의 특징은 뭐인고 하니 여기 서류 100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2 전형에서 외부 수상 실적이라든지 각종 경시대회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학교 밖에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내에서 내신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교내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수상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학교 추천 2와 일반 전형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왜 또 비교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두 전형은 모두 1단계 5배수로 해서 서류 100으로 뽑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둘 다 정성평가라는 거죠. 정성평가. 그런데 학교 추천 2와 일반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인고 하니 일반 전형은 고3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재수생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고3 재학생들 중에서는 어 나는 내신도 조금 불리하고 그런데 서류는 괜찮아. 그런데 내신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수능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런데 현재 재수생과 경쟁에도 모의고 성적이 낮진 않아. 그러면 일반 전형도 한 번쯤은 특히 추천을 못 받은 학생. 그러니까 그만큼 내신 성적이나 여러모로 추천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하진 않는 거죠. 그런데 고려대에는 꼭 지원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일반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전형은 추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을 이 전형들은 모두 다 면접을 보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면접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면접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아 저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아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면접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2018학년도 자 자연계획 그때 당시는 명칭이 고교 추천이었죠. 이제 이게 학교 추천으로 바뀐 거고요. 그랬을 때 쭉 보시면 먼저 어려운 수학과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뭔가 논술 문제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단편적으로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각각 비판하고 자신의 입장을 제시해 보시오. 그 다음에 의견을 말해 보시오. 다른 나라에 비추어 해석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암기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좀 불리할 확률이 높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사고력을 확장하는 위주로 뭔가 독해력도 좀 더 늘리고 뭔가 비판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를 또 기출 문제 면접 기출 문제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려대는 저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아 그럼 이후에 대한 공부 방법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꿔봐야겠네 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 이 세 개의 전형은 수능체제도 적용이 됩니다. 수능체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 준비할 게 많죠. 그래서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비효과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게다가 수능체제도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수능체제도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합격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학습 계획 잘 세우시고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다 준비하셔서 고려대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수능체제도 기준을 통해서 보실 것은 대부분 의과대학은 4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점이고요. 4개 영역 등급합 5이고 대부분 1등급 영역별로 1등급 또는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는 탐구 두 과목을 꼭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 전형은 입문 자연은 각각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지만 일과대학 같은 경우는 과탐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모의고사는 1, 2등급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보시면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를 비교해 보면 학교 추천 2의 특히 입문, 자연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추천 2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더 높죠. 그래서 미충족 인원이 많지 않을까? 학교 추천 1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학교 추천 2 전형이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낮지 않습니다. 학교 추천 1보다. 그러니까 학교 추천 2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어 뭐야? 이렇게 학교 추천 2 전형을 지원한 수험생들 중에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수험생이 그렇게 많아?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더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의 4개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추천 1, 2 전형보다는 조금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낮은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안 되는 학과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3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 지원 가능한데 일반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야지만 되는 수험생들께서는 수능 준비를 보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018학년도에는 고교 추천이었죠. 지금 이제 학교 추천으로 2019부터 바뀌지만 그랬을 때 전형별로 경쟁률이 전체 경쟁률이 얼마만큼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얼마만큼 또 낮은 학과는 얼마나 낮고 높은 학과는 얼마나 높은지를 이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학교 추천원의 전신이죠. 고교 추천원전형 같은 경우 전체 경쟁률이 4.1대 1밖에 안 돼요. 좀 낮은 편이죠. 아무래도 내신을 1단계에서 교과 내신 100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 좋은 친구들은 막 널려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노후 논문 같은 경우는 1.75대리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리고 반면 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9.6대 1 정도.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10대 1을 넘어가는 학과는 없다는 점. 이 점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고교 추천 2입니다. 학교 추천 2 전형의 전신이죠. 2018학년도에는 고교 추천 2로 불렸습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1보다는 높죠. 7.13대 1입니다. 보시면은 화학과 같은 경우는 14.46대 1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가정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2.64대 1로 좀 낮습니다. 그만큼 좀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과대학도 11대 1을 넘어가고 물리도 12대 1. 수학과 13대 1 이런 식으로 10대 1을 넘어가는 학과들도 군데군데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 전형인데요. 고3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 지원 가능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 조건이 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죠. 그래서 가장 높은 경쟁률, 새 전형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인 8.25대 1을 보이고 있고 여기 철학과를 보시면 13.85대 1이고요. 그리고 이과대학은 14.83대 1로 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10대 1을 넘어가는 모집단이, 학과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명목 경쟁률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족 여부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열심히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능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특기자 전형인데요. 특기자 전형은 단계별로 선발하고 1단계를 5배수를 뽑고 서류 100, 정성평가로 뽑는 거죠. 그 2단계에서는 면접 5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미적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는 여기 기타가 추가되는데 기타는 군 면접과 체력 검증을 실시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정시입니다. 정시는 인문과 가정교육 보시면 국어 35.7% 그 다음에 수학도 국어 못지않게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모집 단위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어보다도 수학 가형 반영 비율이 제일 높다는 것. 그리고 간호와 컴퓨터는 보시면 좀 나누어서 뽑는데요. 모집 인원의 50%는 자연계를 뽑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가형, 응시자, 그 다음에 영어, 과탐응시자를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자연계열 비율을 적용해서 뽑고요. 나머지 모집 인원의 50%는 문과생도 지원 가능하게끔 해서 인문계열과 동일한 비율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고려대는 수능 100으로 뽑고요. 제가 주로 낙원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활용해서 탐구 성적을 100분위를 가지고 불리함이 없도록 보정해 주죠.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영어는 감점을 합니다. 감점을 하고 한국사는 반대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탐구는 두 과목 모두 반영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어를 얼마만큼 감점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이면 당연히 감점이 없겠죠. 영어를 2등급 받은 친구는 1점, 3등급 받은 친구는 3점을 감점하는데 정시에서 고려대 같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점수 구조가 학과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촘촘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성적이 우수하지 않을 경우 영어를 2등급 받거나 3등급 받았을 때는 굉장히 이 점수 차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영어 준비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인문계 같은 경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10점 만점 자연계는 4등급까지 10점 만점을 준다는 거 참고하시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은 정시에 인적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수능 100인데 면접 실시해요? 실시합니다. 이 두 개의 모집 단위는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려대는 제2외국어 한문 이 과목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해 주지 않기 때문에 탐구 두 과목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를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느냐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는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 함은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이죠. 그래서 내신 성적을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특히 학교추천 원전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는 주요 과목만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 과목 원점수 표준편차 등급 수강자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전 과목 내신 성적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암기 위주로 공부할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이야 암기 위주로 출제돼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면접 문제를 보여드린 이유도 무턱대고 암기만 한다고 해서 고려대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또는 수능 국어 문제를 풀 때도 좀 더 꼼꼼하게 재신문 분석을 하시면서 푸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암기 위주로 계속 공부하실 생각을 버리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면접까지를 염두에 뒀을 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고려대로 아까 보셨다시피 정시에 모집 인원이 늘어났죠. 그리고 수시에서도 학교 추천원, 학교 추천투, 일반 전형 모두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능 최저 기준이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그게 낮은 등급이 아닌 거죠. 1,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그렇기 때문에 내신 준비 열심히 하고 비교과 준비 잘해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전형계획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